여러분 반갑습니다. 양평 전원뉴스보동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구규림 남양의 구귀지에 둘러싸여 있는 서울에서 약 50분 거리에 중원천과 계곡이 어려진 곳에 임야 초근매 매매가 1억 8천입니다. 평수는 대지 면적 6,886평, 6,886평 지목은 임야이고요. 용도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입니다. 보이시는게 이게 사과나무인데 이쪽에 사과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바라보이는데 이쪽 앞쪽에 저기 바로 집이 있고 그 옆쪽에 도로 보이시죠. 보통 이렇게 큰 토지들은 대부분 도로가 없거나 도로가 아주 미미해서 사람들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함이 많은데 본 매물은요. 도로 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지분이 여기 위에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맹지가 아니고 상당히 괜찮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매물 남양으로 전체가 구귀지고 보이시는 것처럼 자연환경이 매우 좋습니다. 쭉 뻗은 남양에 요만한 넓은 임야 진짜 이거는 초근매고요. 누구든지 먼저 보시고 잡는 분이 임자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런 금액대 없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에 위치했고요. 본 매물번호 34847 치시고 저희 전원 뉴스보동산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게 답사해서 손에 쥘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한가지 더 주변에 저 앞쪽에 바로 도로 앞쪽에도 개울이 있고 그 넘어서도 조금만 가시면 천이 있습니다. 주변에 글램핑장 캠핑장 무지 많고 베이커리 카페부터 엄청 많습니다. 저희 전원 뉴스보동산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